김재중의 어머니가 다양한 무리를 일으킨 박유천을 간접 언급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 17일 KBS2 예능 프로그램 신상 출시 편스토랑 측은 준수야, 잠실 꼭대기 산이 좋아, 거침없는 재중 언니에게 탈탈 털리는 재중 X준이라는 제목의 선공개 영상이 업로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김재중과 김준수가 15년 만에 지상파 방송에 동반 출연해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이날 오랜만에 김준수를 만난 김재중 아버지는 준수야, 그동안 혼자 어떻게 살았니라고 물었다. 이에 김준수는 재중이 형처럼 일하면서 지냈다라고 밝혔다. 김재중 어머니는 아직 잠실 꼭대기 층 거기에 살아, 라고 김준수의 자택을 언급했다. 김준수는 꼭대기는 아니고 중간층이라고 정정했다. 그러자 김재중의 어머니는 너무 호화롭게 하고 산다라고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자아냈다. 김준수는 예전에는 호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검소하게 살고 있다라면서도, 가격으로 보면 김재중 집이 더 비쌀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후 김재중의 어머니는 김준수의 손을 꼭 붙잡으며 그래도, 너희 둘은 성공하지 않았냐. 하나가 빠진 게 서운하긴 해도 라며 JYJ로 함께 활동했으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탈퇴한 박효천을 언급했다. 분위기는 잠시 정작에 빠지며 쓴 웃음을 지었다. 이를 지켜보던 스튜디오에서도 어떻게 해? 어머님이라고 반응했다. 김재중의 어머니는 남은 둘이라도 열심히 잘해라라고 마저 덕담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빨리 될 장가들 들어라고 권유했다. 이에 김준수는 김재중 가명 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재중은 이식하게만 앉으면 그런다라고 한탄했다. 한편, 박효천은 지난 2019년 전 여자친구와 마약 스캔들에 휘말렸다. 당시 박효천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 마약 투약이 사실이면 연예계에서 은퇴하겠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인연을 선고받으며 연예계에서 퇴출당했다. 심지어 세금 체납, 성추문, 소속사와의 분쟁 등 각종 구설에 올라 다양한 논란을 만들었다.